안녕하세요 러브라임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아이엠스타 그 2 세트 6번 나왔잖아요 크리스마스 한정판으로 이게 택배로 왔어요 네 그래서 아직 택배 상자를 뜯어보지는 않았어요 네 정말 좋아요 지금 정말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건데요 네 이거 뜯어볼게요 지금 칼을 안 갖고 와서 가져올게요 네 가져왔어요 일단은 얘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짱딴한거에요 어머 어머 내 사투리를 맺네 사투리를 쓸 집에 너무 좋아서 그런가 내가 왼손잡이가 아닌데 왼손으로 가고있어 아 네 개봉합니다 네 아까 진짜 소리를 진짜 돌고래에 소환을 했어요 아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좋니 이렇게 세트돼요 아이엠스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얘를 세팅을 쫙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세팅을 하고 왔는데요 네 먼저 먼저 이거 네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와 완전 좀 너무 좋아 네 딩글벨 러블리 산타클럽 스커트 저 이거 이것만 한 장만 있으면 이제 그 이거 코디 다 완성돼요 아쿠아 스완 슈즈 오 예뻐 크래시컬 보더 샌들 이것도 있고 저 이것도 트리코럴 체크로퍼 저 유리카드 별로 없는데 잘됐어요 햄썸 스트라이프 재킷 벤츠 쇼트 벤츠 부츠 진짜 예쁘다 마리아 여신처럼 보여요 다이아몬드 아리에스 원피스 펌프스 네 토파즈 스쿨피어 원피스 부티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그 다음에 이거 세라 거 넘어지지마 얘는 또 세라 거예요 정말 이뻐요 징글벨 러블리 산타 스커트 오 깜짝아 이쁘다 아메지니스트 아쿠아에리어스 원피스 부츠 보헤미안 스카이 별로 없는데 토르말린 리브라 원피스 보트 샌들 에메랄드 타우루스 원피스 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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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커 이즈 사이즈 원피스 좀 시끄러운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연마가 요리를 하고 계셔서 마늘 찍고 계세요 네 터커 이즈 사이즈 원피스 이거는 정말 대망의 스타라이 정말 초점이 잘 안 맞아 안 맞네요 일단 스타라이트 학교 핑크 트레이닝복 네 완전 좋아 여기 보시면 스타라이트 학교의 큐점 핑크 트레이닝복이야 네 얘는 그 뭐야 파란색도 있는데 일단 핑크색이 나왔어요 여기는 파란색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오면 참 좋겠어요 갖고 싶어요 오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글벨 러블리 산타 모자 헉 근데 연두 꺼를 안 했네요 네 그러면 다음 편에 2편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